문신 살인 사건 12. 요오스케는 눈에 보이지 않은 상대를 안타까워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다케 조가 치정 때문에 기노애를 죽이고 도주했으며 그 다음에 나타난 하야카와 선생이 문신한 몸통을 잘라내 가져간다. 그리고 남은 목과 팔다리를 감추기 위해 욕실을 민실로 만든다. 나아가 그 뒤에 나타난 스네타로가 그 비밀을 눈치채고 선생을 협박했기 때문에 그도 죽여서 문신한 피부를 벗겨낸다. 이것이 그의 가설의 요점입니다. 그는 사건 해결이 이렇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방침도 몇 번이나 동요했고 자신이 없으면서도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완전 무결하게 보이는 자신의 알리바이에 방벽에 몸을 숨기고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형과 선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이 범죄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즐기려 했습니다. 선생이 매일 밤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외출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알고 있었을 테죠. 그리고 그 이유도 거의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문신사에게 가 있을 테니까 알리바이에 입증도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도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더구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죄는 거의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신은 아님으로 우지일 요키치가 그날 밤에 그 집에 출연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나자와가 그날 밤 기누의 집에 가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일부러 욕실의 전등을 그냥 켜놓음으로써 이나자와에게 시체의 존재를 확인시켰던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목적으로 심야의 보수 애인을 찾아간 이나자와가 이 시체를 목격한다면 반드시 경찰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리라. 그리고 급한국에 뭔가 얼토당토하는 행동이 나오리라는 것도 그의 생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에 걸친 이나자와의 행동이야말로 천의 무봉의 연기였고 원작자이자 연출가인 범인이야말로 혀를 내두르며 놀랄 정도의 성과였죠. 단지 범인이 놓친 것은 우지일 로키치라는 사내의 출연으로 인해 그 집 전체가 9시에서 12시까지 하나의 밀실 형태를 취했으며 박사의 알리바이가 성립되고 말았다는 아이러니하기 짝이 없는 결과였죠. 그러나 그런데도 아직도 그의 아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안심하고 자기의 범죄 결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엄숙한 운명이 하나의 말, 장기 말, 한 사람의 임무를 이 사건에 등장시키지 않았다면 지라이야로군요. 그렇습니다. 스네타로가 자기의 마지막 비밀을 쥐고 그에게 육박해 왔을 때에는 잘난 모가미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다고 일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발각은 겨우 3일 뒤, 주도한 계획을 세울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마침내 최후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상대를 불러내 문신을 벗기고 시체를 그대로 유기하는 강인하기 짝이 없는 전법으로 나왔습니다. 그에게 문신은 결코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첫 번째 살인에선 문신보다도 몸통을 잘라내 숨겨야만 할 필요가 있으며 세 번째 살인으로는 문신한 피부를 벗겨내므로써 첫 번째 살인이 노리던 바를 한층 강조해서 박사의 혐을 깊게 하는 교묘한 작전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살인 당시에 그의 알리바이를 음미해보기로 합시다. 그 행동에는 3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는 영화를 보며 보냈다고 합니다만 이 시간에 그가 자동차를 달려 현장으로 급히 갔을 경우 왕복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약 1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경찰에선 왕복의 전차를 사용했다고 보고 그 사이에 범행을 저지를 여유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오산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모를 리 없었겠지만 첫 번째 살인 때의 그의 알리바이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혹되어서 치명적인 착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물론 이만한 이유로는 모가미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뜻 완전 무결하게 보이는 그의 알리바이에도 이러한 허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그의 가설에 나타난 두세 가지 모순을 지적하고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톱의 문제, 욕실의 전동과 물 문제, 시체의 동체를 운반하는 어려움 이것이 우선 눈에 띄는 모순이었습니다. 그도 꽤나 동요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강변을 해서 저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형과 다른 한 사람, 문신에 대해 편집광적인 정열과 최고의 지적 능력을 겸비한 인물의 범행이라는 주장은 마지막까지 버리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러한 인물은 하야카와 선생 이외엔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의 투쟁심을 자극해 장기를 한 판 두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3단의 자격증도 갖고 있으며 보통 사람이라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국면을 유리하게 전개하기가 매우 힘이 들더군요. 그러나 중반의 마지막까지는 전면적으로 압박해서 거의 필승의 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고난 대승부사였어요. 적어도 승부사 특유의 두뇌와 담력을 그는 최대한으로 두루 갖췄다군요. 그는 저의 진영의 사소한 허점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든 안 되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했어도 그 결과에 굽은 고리까지는 읽어내더라도 마지막 일리까지는 읽어내지 못했겠죠. 거기가 승부수다라는 그의 무적의 투지에 눌려서 저의 수에도 실수가 나왔습니다. 승부는 결국 패했습니다만 그 대신에 저는 그의 성격에서 이 사건의 범인에게서 찾고 있던 심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에 이제 한치의 의구심도 없습니다. 마스시타 과장은 잠자코 요수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무척 감탄한 것 같았지만 아직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안색이었다. 가미즈케 씨, 당신의 말에는 과연 고개가 끄덕여지는 데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입니다만 저는 그게 모두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탁상공론 즉 가공의 해결이 아닐까 생각하는 방입니다. 당신을 장기에서 지게 했다는 이유로 한인간을 살인범으로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지상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와바타 교꼬의 소환을 바랐던 것입니다. 교꼬가 오면 다시 한번 범행날 오후 3시에서 8시까지 모가미와의 행동을 철저하게 추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례적일지도 모릅니다만 제게 두세 가지 보조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당신은 그 점을 어째서 그처럼 문제 삼으시는지요? 다른 시간에 그의 행동에는 모두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다섯 시간의 행동을 증명하는 것은 가와바타 교꼬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여자란 자기가 사랑한 남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이든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두 번째 살인, 즉 다케조를 살해한 것에는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요스케는 날카롭게 잘라 말했다. 모가미 히사시의 알리바이가 완벽하지 않음에 철심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때 이시가와 형사가 들어와서 과장의 귀에 두세 마디 속삭였다. 과장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 이 사건의 열쇠를 쥔 한 여인, 가와바타 교꼬가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나이도 생각보다 어려서 30은 넘지 않은 것 같았다. 깡말은 이지적이고 억적스럽게 보이는 상당한 미인이었다. 가와바타 교꼬이시지요?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앉으십시오. 교꼬는 인사를 하고 과장 앞의 의자에 앉았다. 세련된 진한 감색의 양장에 루비 브로치가 가슴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모가미 히사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형식적인 질문이 끝나자 과장은 솔직하게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네,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구로서의 관계입니까? 예. 교꼬는 화가 약간 난 기색이었으나 평정을 잃지 않은 말투로 대답했다. 8월 27일 모가미와 함께 연극을 보셨다지요. 그 당시 사정에 대해 다시 묻고자 합니다만 그러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은 전부터 약속이 있어서 밤에 하는 연극을 모가미 씨하고 함께 보러 가려고 가게에 나와 있으려니 가게 사람들이 이러콩저러콩 할 것이 성가셔서 극장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2시 반쯤에 가게를 나와서 극장 앞에서 잠깐 기다렸습니다만 3시쯤에 모가미 씨가 긴자 쪽에서 걸어오더군요. 남들이 보는 게 싫어서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끝난 다음에 저는 매그로에 살기 때문에 유라쿠저역까지 바래다 주워서 거기서 헤어진 것이 8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에 어디 들러서 차라도 마시자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나요? 모가미 씨가 권하기는 했습니다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그날은 배탈이 좀 나서 차 마시자는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샌드위치하고 홍차를 준비해 가서 좌석에서 먹었습니다. 식당이나 매점에도 들리지 않았겠군요? 예, 좌석은 어디였습니까? 전에 조사하실 때 티켓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아, 이겁니까? 과연 다이얼의 꽃길 오른쪽 옆 두 자리 이어진 좌석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안에서는 당신들을 아는 사람하고는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날만 뭔가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배우나 누가 갑자기 아파서 배역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배우가 무대에서 실수를 하여 틈이 생겼다거나 거기까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마 끝날 때쯤에서 3층 창으로 투신 자살이 있어서 커다란 법석이 나서 산막의 시간이 약간 지연된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날 당신의 복장은 어땠나요? 초로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가미는요? 흰 양복에 노타이 새 파나마 모자를 쓰고 흰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마스시다 과장은 고개를 들어 요수께를 바라보았다. 상식적인 신문은 끝났다. 이제 무엇을 물어야 하느냐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다. 과장님 잠깐 요수께들은 일어나서 방 한쪽 구석으로 가서 두세 마디의 귓속말을 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온 마스시다 에이지로는 날카롭게 정면으로 퍼부었다. 당신이 한 말에는 상당한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 같군요. 여기 계신 분은 유명한 사립탐정입니다만 마침 그날 연극을 보러 갔더랬습니다. 그것도 당신들이 조금 뒤인 마열에 있었습니다만 공연 도중에 당신은 줄곧 혼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규꼬의 얼굴은 삽시간에 창백해지고 말았다. 요수께가 대신 묻기 시작했다. 당신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겠지만 저는 직업이 직업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의 얼굴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당신의 얼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 개 나란한 자리에 꽃길 쪽에 앉아 있었나요? 아니면 그 옆이었나요? 꽃길 쪽에는 모가미 씨가 그 옆이 저였어요.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신이 꽃길 옆에 앉아 있었고 모가미의 자리인 그 옆 좌석은 공연 내내 줄곧 비어 있었습니다. 요수께는 뿌리치듯이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저 혼자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연극 안내인도 당신이 줄곧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걸 아직도 몰랐다니 참으로 한심한 얘기로군요. 규꼬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으로 당신이 말했던 모가미의 복장입니다만 당신은 직업상 남의 복장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실 테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신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생겨납니다. 모가미는 그날 밤 긴자에서 싸움을 해서 경찰이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복장 검사에선 검정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외출 중에 신발을 갈아 신는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판단하기 힘들군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모가미 희사 씨의 부탁을 받다 잊지도 않은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거짓말 따윈 하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모두 사실이라고요. 규꼬는 필사적으로 외쳤으나 요수께는 차갑게 내쳤다. 당신은 그에게 섞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유명한 바람둥이 카사노바입니다. 지금까지 결혼하자는 말을 듣고 희생당한 여자만 해도 옛 귀족의 따님, 돈 많은 미망인, 문신한 여자 등 열이나 스물은 될 겁니다. 교꼬인 눈에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암코양이처럼 온몸이 가늘게 파도치는가 싶더니 급기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격정에 솟구쳐 오르는지 얼굴을 책상 위에 묻고 울기 시작했다. 요수께는 냉혹할 정도로 차분히 가라앉은 눈으로 폭풍에 흔들리는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밤 천천히 생각하신 다음에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이리로 와주십시오. 우리도 당신의 입장에 동정하고 있으며 당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사실을 말해주기만 한다면 결코 당신에게 불리한 처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수께는 위로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그 말에 살았다고 생각했는지 교권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차분하게 목례를 하고 옆방으로 사라졌다. 가미지키 씨, 당신은 어째서 저 여자의 추궁을 지금 멈췄나요? 조금만 더 압박하면 그의 자세한 알리바이를 완전히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마스시다 과장은 요수께 얼굴을 울려다보면서 힐문했다. 그러고 보니 당신도 나의 주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군요. 하지만 저 여자는 미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범인에게도 또 거꾸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나의 무기에 지나지 않아요. 더 이상 아무리 추궁을 해보았자 시간과 정력의 낭비입니다. 알리바이의 아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 모가미 히사 씨가 자기 알리바이가 무너진 것을 알았을 때 사건은 급속도로 해결될 것입니다. 나의 도전에 어떻게 응수할 것인지 오늘 밤 어떤 수를 써서 무너진 진영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인지 재미있겠군요. 그 반격이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의 무덤을 파고 미친 듯이 이 사건의 마지막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가 대연극을 펼치려면 오늘 밤밖엔 기회가 없습니다. 문신 살인사건에도 대단원이 가까워 오고 있죠. 가미지키 유호수께 승리의 종반부 완전하게 주도권을 진 유호수께는 자신만만하게 잘라 말했다. 그 말에도 지나침이 없었다. 문신 살인사건은 아직껏 풀리지 않는 몇몇 수수께끼를 남기면서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장으로 돌입해 갔던 것이다. 지옥 앞에 러브신 가미지키 유호수께는 마스시다 과장에게 부탁해서 경찰청에서 나간 가와바타 교고를 미행시킴과 동시에 모가미 히사시의 집 주위에 즉각 형사와 경찰을 배치했다. 가와바타 교고는 틀림없이 곧장 모가미와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그의 집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만 만일의 일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가미지키 유호수께는 이런 점에는 지나칠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질풍처럼 급한 추격을 계속하면서도 이만한 주의를 기울일 여유를 갖고 있었다. 가미지키씨 언젠가 당신이 말씀하신 알파란 가와바타 교고는 아니겠지요? 깊이 생각하면서 마스시다 과장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녀는 베타나가마 어떻게 생각하든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건 전체의 비밀도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교고를 추궁할 때 지문을 받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소용없었겠지요. 그런 수단을 쓴다고 심호기타자와의 현장에 그 여자가 발을 들여 놓았을 리에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알파라는 여자는 그녀 말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 여자가 스네타로를 불러내고 심호기타자와의 현장에도 지문을 남겼다는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존재해야만이 이렇게 치밀하고 정교하기 짝이 없는 범죄가 실행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무서운 여자지요. 아름다운 여자 악마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그 여자가. 그것은 요수께가 우물거리고 있을 때 한 형사가 들어와서 보고를 했다. 이시가와 형사한테서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 가와바타 교권은 경찰청을 나와 곧장 오기쿠포로 가서 모가미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가미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경관이 한 보고로는 모가미는 집에 있는 듯하며 2층의 창으로 그인 듯한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가미지키 씨 어떻게 할까요? 나갑시다. 이제 슬슬 모가미의 집으로 가서 고기가 그물로 뛰어드는 것을 기다립시다. 마스시다 과장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요수께, 겐조와 함께 차에 올랐다. 오기쿠보 역에서 5분 거리 모가미의 집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파출소가 임시본부가 되었다. 초겨울의 해는 이미 완전히 저물어서 한결 추웠다. 파출소에서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보고가 들어왔다. 가와바타 교권이 모가미의 집을 지금 나왔습니다. 그거 잘 됐군요. 괜찮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모가미 같은 극악인에게도 양심의 비늘 조각이라고 할까요? 손톱만한 인간성은 있는 모양입니다. 요수께는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이것도 하나의 어쩔 수 없는 방책이기는 하지만 가와바타 교권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에는 그도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에 번민하고 있었던 것이리라. 마음이 놓였는지 요수께는 계속된 추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 이제 두 번째 살인에 관해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실은 이 살인이 모가미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이 목적으로부터 주위를 돌리기 위한 양동작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살인에 대한 희사 씨의 동기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알리바이를 궁리해도 아무리 자살을 가장해도 그것만은 도저히 경찰의 주위를 딴 데로 돌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의 살인을 수행하고 그 살인에 대해 완전 무결한 알리바이에 빙벽을 만든 다음 범인을 형 다케조로 내세우고 나아가 다케조를 살해해 자살을 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힘이 드는 방법이었지만 그는 멋들어지기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이지요. 가바다 교권의 신문으로 모가미 희사 씨의 알리바이가 8시까지는 성립하지 않음을 쉽게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두 번째의 살인이 자행되었다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다케조는 권총을 들고 미타가의 유령의 집에 갔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자기 권총의 머리를 맞아 살해되었을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해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케조는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역이용당해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지요. 그 목적은 돈이었군요. 재산을 겨냥한 음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동기는 달리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자기 재산을 노린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다케조가 손수 방아쇠를 당겨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가민 희사 씨는 형이 자기와 기누 애의 관계를 의심해서 자기가 난처했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이것이 단순한 의심이었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 그러니까 하나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는 99의 진실도 당연히 감추려 하지 않는 그의 성격으로 볼 때 그런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관계는 언젠가 다케조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을 리 없겠죠. 그것을 알면 다케조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기누 애가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다면 그도 일시적으로는 격앙되더라도 마지막에는 남자답게 포기를 했겠죠. 기누 애를 깨끗이 단념하고 상대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사랑하던 동생이었습니다. 이야말로 이의 중의 배반이죠. 처자식도 없는 다케조가 모든 것에 희망을 잃고 동생과 기누 애의 밀회 현장을 덮쳐 징계할 마음이 생겨난 것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야마 변호사에게 그가 유언장의 내용을 고쳐야겠다고 흘린 것은 그러한 진실을 뒤받침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기누 애가 다케조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문신 경연대회에 나갔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아무리 기누 애가 노출광이었다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의 말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의 육체와 문신을 대중 앞에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자의 심리란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행동의 뒤에는 차가운 악마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 자기들의 비밀관계를 알아챘다는 것은 모가미 희사시도 물론 알았을 테죠. 그도 또한 낭패였습니다. 몇 차례나 막대한 빚을 갚아준 형에게 버림을 받으면 이것이야말로 끝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형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선수를 치자 그는 끝내 마지막 결심을 굳혔던 것입니다. 가미지키 요스케의 훌륭한 화술은 잔혹하기 짝이 없는 지옥 그림의 전모를 또렷하게 묘사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미수로 끝나긴 했지만 이것은 이중의 형제의 살해였다. 정전 직후의 도덕관의 퇴폐를 여실히 드러낸 범죄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8월 27일 오후 모든 준비를 완료한 다음에 그는 제 3자를 가장해 다케조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동생과 기누에는 지금 미타카의 집에서 당신 모르게 밀회를 하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모르는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속삭였겠지요. 다케조는 저도 모르게 이를 갈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는 갖고 있던 권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정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사지로 뛰어들어갔던 것이죠. 한편 모가미 히사 씨는 미타카의 유령의 집에 먼저 당도해서 으슥한 곳에 몸을 숨기고 형을 기다렸습니다. 형이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덮쳐 마취제를 묻힌 손수건을 사용해 기저유시켰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쓰러진 형의 몸을 끌고 토굴속으로 들어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빈 상자에 앉혀놓고 오른손으로 권총을 들게 하고 총구를 머리에 대고 방어새를 당기게 했습니다. 순간 총알은 뇌수를 관통했고 다케조의 몸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살인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뒷정리를 끝내고는 서둘러 현장을 떠나 첫 번째 살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요스키는 자기가 범인 이기라도 한 것처럼 또렷하게 살인의 진상을 해명해 나갔다. 하지만 마취제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요? 그런 것은 3, 4일만 지나면 없어집니다. 만약 다케조가 권총을 갖고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히가 씨가 아마도 첫 번째 살인에 썼던 청산가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요스키의 대답에는 막힘이 없었다. 꽤 시간이 지나가 추위는 차츰 혹독해졌다. 시계는 7시를 지나고 있었다. 모가미의 집 주위로는 엄중한 경계망이 쳐졌다. 요스키의 지시로 모가미의 탈출은 절대로 저지할 것. 다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게 통과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택 안으로 마스시다 과장과 이시카와 형사, 아키타 형사, 가미시키 요스키와 겐조가 숨어들기로 했다. 모가미는 실험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무 문으로 숨어들어가 창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커다란 고압솥 앞을 큰걸음으로 왔다갔다 하는 유령같은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머리칼이 잔뜩 흐트러져 있고 그 안으로 두 손을 찔러넣어 쥐어뜯으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에는 이승의 것이 아닌 듯한 귀기가 흐르고 있었다. 기나게 몇 시간이 지나갔다. 야광시계의 바늘이 조용히 시간을 가리면서 네 바퀴를 돌았다. 사일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네 시간이었다.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냈다. 요스키는 옆에 쭈그리고 있던 겐조의 팔을 붙잡았다. 오후 11시 검은 외투로 몸을 감싸고 검정술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밖에서 들어왔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마음을 놓았는지 여자는 수를 거두었다. 실험실 문 등불의 불빛에 드러난 여자의 얼굴을 언뜻 보았을 때 겐조는 심장의 고동에 멈추는 것만 같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 여자의 얼굴은 기노애하고 똑같다. 다마애일까? 괄퇴충의 여인. 쓰나데 히메가 이 여자인 것인가? 여자는 소리도 없이 실험실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가미즈키 씨, 저 여자가 알파? 그래요. 대화가 그물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여자의 뒤를 쫓아서 실험실로 숨어 들어갔다. 아뜰리에를 개조한 건물은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안쪽이 모가미가 있던 불 켜진 실험실이고 그 앞이 황산과 염산이든 커다란 병이 놓여있는 창고였다. 문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은 실험실 내부를 살폈다. 이것 봐. 그게 정말이야? 여자의 눈은 잔뜩 충혈되어 있었다. 질 나쁜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헐떡이는 듯한 거친 날숨을 내쉬며 함께 물었다. 정말이야. 가미즈키 요스께라는 이상한 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나의 실수였어. 실험대에 기대어 두 다리를 발으로 떨면서 모가미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경찰에선 그래서 나이 3시에서 8시까지 알리바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교코의 말로는 생판 처음 보는 사내가 옆에 있었다던데 틀림없이 가미즈키 요스께였을 거야. 어제도 마스시다의 동생하고 함께 와서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대기에 예정대로 하야카와 쪽으로 의심을 돌리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는데 조금 더 사실로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았어. 어쩌면 이제 끝났는지도 모르겠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 해. 그렇다면 3시에서 8시까지 알리바이는 무너질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어. 어디 가서 도박 같은 거라도 했다고 하면 그뿐 아니겠어. 당신만한 머리면 검은 걸 하얗다고 얼마든지 말로 구워 삶을 수 있어. 9시 이후의 알리바이만 확실하면 돼. 설마 경찰이 자동차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걸. 날 붙잡지 못하는 이상 당신은 마음을 놓아도 돼. 여자의 말투는 무척이나 과격했다. 독하군 여전히. 당연하지. 이런 걸 등에 치게 되면 연약한 여자도 강해져. 남자인 주제에 통폐기가 없군. 모감이 희사신은 대답도 못하고 물끄러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장식장 쪽으로 다가가더니 위스키 병과 잔 두 개를 꺼내 호박색 액체를 따라 원래의 장소로 돌아왔다. 잔 하나를 여자에게 건네고 남은 잔을 단숨에 마셨다. 안 마셔? 쉰 목소리로 모감이가 물었다. 설마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바보 같으니. 내가 지금 먼저 마시지 않았어? 여자는 마침내 잔을 입술 가까이까지 가져갔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 대려고도 않고 잔을 희사시인 눈앞에 내밀었다. 이건 싫은데. 이봐 대신 마셔. 희사시가 여자가 내민 술잔을 든 그 손을 휙 옆으로 뿌리쳤다. 잔이 여자의 손에서 날아가 테이블 위에 비이커를 깨고 바닥에 떨어졌다. 무슨 짓이야 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여자가 외쳤다. 너 날 죽이려고 했던 거야? 희사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희사시의 두 눈은 튀어나올 것 같았다. 온몸을 말라리아 환자처럼 떨면서 보기에도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뜻대로 되진 않을 걸. 사건의 비밀을 쥐고 있는 것은 이젠 나 혼자야. 내가 죽어버리면 너의 못된 짓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묻히고 말 테니 넌 만세를 부르며 좋아하겠지? 그건 너무 얘기가 쉽잖아? 농담이 아니야. 토해내는 듯이 여자는 말했다. 너의 그런 성격을 몰랐다면 이렇게 위험한 다리를 건너서 너를 도왔겠어? 내가 나를 죽이면 그 사람한테 맡겨놓은 편지가 이틀 안으로 경찰청에 배달될 걸? 그렇게 되면 먼저 이 사진과 함께 너의 범행은 남긴 없이 밝혀지고 말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기쁘군. 내가 내 뒤를 따라와서 높은 곳에서 그네를 탄다고 생각하니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너하고 사랑의 동반자살을 한다면 난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서 황산에 녹아버리는데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엄청난 대사였다. 마치 연극이라도 보고 있는 듯한 장면이었다. 아, 어째서 이런 악당에게 반해버린 것일까? 여자는 희사시의 머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막을 쥐어 뜯었다. 남자의 손에, 볼에, 이마에, 그리고 입술에 소나기처럼 키스를 퍼부었다. 그런 약한 소리를 하거나 고시랑 고시랑 깊이 생각할 거 없어. 돈만 있으면 인생은 재미있는 법이야. 굵고 짧게 세상을 즐기다가 죽을 때는 함께 지옥에 떨어지기로 약속했잖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이제 가까워지는지도 모르지. 바보네. 요는 나만 잡히지 않으면 돼. 당신은 마음 놓고 있어도 돼. 그 전에 경찰도 포기하고 미공에 빠지고 말걸? 그렇게 되면 우린 모조리 차지하는 거야. 그래, 잘만 되면 좋겠는데 말이야. 희사시의 얼굴은 근육이 풀려 침해 상태에 가까웠다. 걱정 없어. 그렇게 안달복달할 것 없다니까. 하지만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 왠지 위태로운 것 같군. 나는 이제 이 집엔 오지 않겠어. 볼일이 있으면 전화를 걸도록 해. 대합실이나 어디 그런 데서 만나도록 하자고. 그러지. 그보다 당신 돈 좀 줘. 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너무 돈을 펑펑 쓰지 마라. 앞으론 이것저것 들어갈 때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짜게 굴 건 없잖아. 살인은 세 건이 가도 도왔어. 당신을 위해서 친형제마저 죽였단 말이야.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당신 돈의 절반은 내 것 아니야? 돈은 본 채 있어. 기운 내 여자는 다시 볼을 대고 어머니처럼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스시다 과장을 비롯해 경찰청 수사일과의 정의의 요원들이 문 뒤에 숨어있는 줄도 모른 채 그들은 뜨거운 포옹을 계속했다. 그들은 곧 일어섰다. 실험실 문을 열고 희사 씨는 비명을 질렀다. 권총을 겨둔 마스시다 수사과장에 서 있었다. 모가미 희사 씨 꼼짝마 당신을 살인범으로 체포하겠다. 모가미 희사 씨는 몸을 낮춰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과장의 권총이 불을 뿜어 실험실의 비이커에 맞아 복숭아 색깔의 액체가 물보라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고압소 뒤에서 희사 씨가 응전을 시작했다. 자기! 순간 문 옆에 움츠리고 있던 여자가 정신없이 희사 씨 쪽으로 뛰어갔다. 그렇게 본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악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왼쪽 가슴을 누르며 쓰러졌다. 희사 씨가 쏜 총알이 밑에서 위로 잘못하여 여자의 심장을 관통한 것 같았다. 과장의 권총의 방어세를 당겼다. 희사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엎드렸다. 왼쪽 손등을 맞아 권총을 떨어뜨린 순간 이식가와 형사가 달려들어 철컥 수갑을 채웠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이었다. 문 밖에서 총소리를 들은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과장님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다. 이마에 땀을 훔치면서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희사 씨를 내려다보며 과장은 굵은 음성으로 말했다. 녀석의 상처를 치료해줘라. 곧장 경찰청으로 연행해 여자는 죽었나? 심장을 맞았습니다. 총알은 갈비뼈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만 즉사입니다. 손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여자의 맥을 살피던 이식가와 형사가 일어나 새빨간 피가 떨어지는 두 손을 보면서 대답했다. 아, 그래? 마스 이스타 과장은 주위를 둘러보고 감히 짚기 요수께 얼굴을 찾아내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히 짚기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택에 마스시다 A.E.H로는 할복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역시 다마에였군요. 유라쿠처에 있었다는 하야시 스미오였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이 여자야말로 이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인 줄로만 알았던 오르치마루 노무라 기누에입니다. 요수께는 이렇게 말하더니 조용히 여자의 시체 위에 옷을 벗겼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넋이 나가서 그 자리에 못이라도 박힌 듯 우뚝 서고 말았다. 얼굴 생김새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성장한 뒤에 새겨넣은 문신은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는 법이다. 노무라 기누에 분명 그녀가 틀림없다. 엎드린 자세로 쓰러진 살집 좋은 여자의 아름다운 육체 위에는 호리아스의 걸작이 그 오르치마루 문신이 또렷한 색채를 보이고 있었다. 시체에서 피가 흘러나올 때마다 육체가 차츰 생기를 잃어감과 동시에 문신의 색은 흩어져 가는 무지개처럼 미묘한 색조의 변화를 보였다. 기분 탓인지 등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커다란 구렁이는 자기 주인이 숨을 거둔 지금에도 여전히 꺼림칙한 꿈틀거림을 계속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심리적인 밀실 문신살인 사건은 어젯밤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기누에가 저런 식으로 목숨을 잃을 줄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들 삼남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가 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업부가 자식 세대에 와서 슬픈 결실을 맺은 것이겠지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입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청 2층의 수사일과장실에서 가미지키 요스케는 마스시다 과장과 겐조를 앞에 두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이미 평화로운 학창시절로 돌아가 있음이 분명하다. 어젯밤에 그 피비린내 나는 참극도 다 잊은 것처럼 요스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건 그렇고 저는 우선 이 사건의 최대 비밀이었던 문신에 관한 것부터 설명해야만 하겠습니다. 문신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야말로 세계의 범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걸작이 탄생한 것입니다. 노무라 스네타로가 겨우 사진을 흘끗 보기만 하고도 이 사건의 뒷배경의 비밀을 간파해내고 또한 하야카와 선생도 간판을 잠깐 본 것뿐인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연상했으며 인화한 사진을 본 순간 갑작스레 깊은 생각에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이것을 푸는 열쇠는 분명 문신 사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이상한 것은 기누에와 스네타로의 문신은 본 사람이 있지만 다마에의 문신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누에는 다마에게는 스네드의 힘의 문신이 있었다고 했으며 게다가 이렇게 사진까지 있으므로 누구라도 일단은 납득을 했겠죠. 누구든지 한 번 문신을 하면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작은 것이라면 뜸을 뜨거나 약품으로 태워 지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라도 흔적은 남습니다. 특히 온몸에 있는 커다란 문신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라도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면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제각각 다른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오로치마루 사진은 기누의 것이므로 나머지 한 장은 다마의의 것이 틀림없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한 번 새긴 문신을 지워버리고 다시 다른 그림을 새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발견된 시체에는 머리와 팔다리는 있지만 중요한 몸통이 없어요. 자,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다마의가 살해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진에 찍혀있는 문신의 크기로 볼 때 남아있는 팔다리에 문신의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이 시체는 다마의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누의 것이 틀림없지요. 논리정연한 논의입니다. 이 추리는 논리적으로 한 점의 빈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잘못되었음은 사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리의 착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물론 스나드의 힘에 문신을 한 여자가 다마에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면 문신은 지울 수 있다는 근본적인 논리에 입각해 논의를 개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논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평행선은 영원히 교차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도 자명한 공리로 인정하고 그 위에 세워진 체계 속에서 진전되는 논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문신의 영속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리로 인정하고 있는 상식에 대해 문신은 지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평행선 공리의 부정과 비슷한 하나의 비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점을 모른다면 이 사건의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건판에 음화를 흘끗 보기만 하고도 그 근본점을 알아챈 하야코와 선생의 천재성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한 바입니다. 그러나 하야코와 선생의 그 점에 생각이 미친 것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신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무릇 문신사의 상식으로 보아 뱀, 개구리, 괄퇴충이라는 삼자 견제를 한 사람의 몸에 새기는 것은 금융기로 되어 있습니다. 뱀과 개구리와 괄퇴충이 서로 싸워서 그 사람이 곧 죽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그 밖에도 예를 들면 그림자는 새기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커다란 문신을 하면 시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겠지요. 호리아스만한 문신사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새기는데 비록 세 명에게 나눠 새긴다 하더라도 이런 불길한 그림을 선택한다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치마루와 지라이안 문신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삼자 견제를 깨뜨리기 위해 쓰나데힘의 문신은 실제로 존재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나 쓰나데힘의 문신은 사진상에선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사당국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사진에 의한 증거를 실물 이상으로 신용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을 히사씨가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죠. 참으로 기발한 착상이었습니다. 사진이란 반드시 실물을 찍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마스시다 과장과의 겐저는 말없이 요스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따름이었다. 논리도 명쾌의 그 자체였다. 더구나 사실은 논리보다도 힘이 강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돌려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연극과 영화에 나오는 문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연극에선 문신 장면은 작은 것이 아닌 한 살색 타이틀을 입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몇 번이나 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하며 또한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것 말고도 맨살 위에 얇은 실크 같은 것에 그린 그림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커다란 전신 문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진을 촬영해 보아도 대본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영화 촬영에는 이 실크 방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존중하는 영화에서 연극처럼 상징적인 표현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경우에는 문신을 직접 살같이 그립니다. 혹시라도 땀에 지워지지 않도록 먹에 니스를 넣는다고 하던데 그 진위의 여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느낌도 한층 진품에 가까우며 영화 속의 일이라는 설립관을 갖고 보지 않는 이상 진짜 문신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스키는 가방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최근에 개봉된 일본 영화의 스틸 사진이었다. 에도시데이 한 화가가 상반신을 드러낸 아름다운 여자의 등에 마귀 할머니와 긴타로 문신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이었다. 마스시다 과장과 겐조는 그 피부의 그림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아멘 눈 prueba TON